자세한 영상은? 자세한 영상은? 자세한 영상은? 자세한 영상은? 와 진짜 달다 자세한 영상은? 자세한 영상은? 자세한 영상은? 자세한 영상은? 자세한 영상은? 안녕하십니까? 디스 이스 진상도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핫초콜릿 매시멜로가 들어가있나봐 그래서 뜨거운거를 넣으면 쫙 갈라지고 그러나봐 렛츠테이크 크로우저 스트로베리 설티드 카라멜 시나몬 밀크초콜릿 4세트가 들어가있고 각기 5가지의 맛이 들어가있어요 모임이 있잖아요 연말에 이런거 하나 딱 준비하면 모두 즐겁게 칼로리 폭탄 아 이게 먹는 방법이 나오네 하나를 집어넣는거지 6원주에 뜨거운 밀크를 집어넣는거지 이게 녹을때까지 저어주는거지 하나당 190칼로리네요 총연량이 3780칼로리에요 야 이거 하나 선물해도 괜찮겠는데 이거 야 이거 하나 선물해도 괜찮겠는데 이거 깨졌네 깨졌네 마치 항아리에 두부가 들어가있는거같아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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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가 넘쳐 흘났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해야되겠어 구멍이 안 뚫린걸 해야지 그렇지 이런걸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긴 만들었어요 아 근데 이거 영양이 별로 안예쁘네 진상도 초콜릿이 그냥 확 녹진 않네 와 야 이거는 극한의 달달함이야 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먹는거같아요 이렇게 해서 너무 달아 이건 무슨맛일까 달걀 시나몬이네 시나몬은 못먹겠어 이건 뭘까 스트로베리도 아우 아니야 이거 하나 남았네 위장이 달달함에 그냥 녹아내리는거같아 야 이게 제일 맛있네 이게 뭐지 근데 스트로베리도 아닌거같고 이게 스모어 같아요 스모어 오 와 진짜 달다 자 다음시간에는 낚시 MR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야 고맙습니다 그 후에 고맙습니다 이것은 모abor지 motions 연구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